오오오 비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뭐? 에어팟 샀다고? 응 어제 엄마가 사줬어 야 백설아 너 진짜 배신이다 너 에어팟 별로 필요 없는 거 같다며 비싸기만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좋아 아 진짜 부럽다 나도 에어팟 갖고 싶은데 나 이제 이거 끼고 틱톡 찍는다 진짜 좋아? 어때 써보니까 좋아? 진짜 좋아 어 내일 꼭 가져와 나도 보자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 그래 내일 가져갈게 남사친도 에어팟 있고 심지어 할머니도 에어팟이 있는데 아니 근데? 장터에 갈 때도 줄 달린 거 쓰면은 거추장스러워 아이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할머니 힙하냐? 다 에어팟이 있는데 또 나만 없어 나만 나와봐 고개도 가까이 엄마가 안 사줄게 뻔한데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? 아 말까 엄마! 엄마! 음 있잖아 뭐해? 엄마 된장찌개 끓으려고 에어팟 왜? 어? 어? 엄마 저기 봐봐 어? 어디? 어디? 어 저기에 벌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하 아니네? 하하하 된장찌개 맛있겠다 하하하 하하하 이게 갑자기 에어팟으로 보였어 아 말도 안 돼 진짜 갖고 싶어서 미쳤나봐 아... 헐 대박 어 말도 안 돼 으응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